안녕하세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고 있는 배정민입니다. 고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피트니스 창업과 세이즈 전략을 맡은 배정민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번째 먼저 얘기할 것은 코로나로 인한 피트니스의 현실, 두번째 피트니스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세번째 피트니스 생존 전략 이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보려고 나왔습니다. 피트니스의 현 상황 문제 굉장히 이제는 우리 피트니스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너무 힘든 상황으로 많이 변해갔죠. 첫번째부터 다섯번째까지 같이 읽어보고 그에 대한 현상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피트니스보다 밖을 찾는 회원, 자 1번 2번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등록 손실, 3번 언론에서 집합운동시설, 실내 운동시설이죠. 이거에 대한 공포감을 좀 많이 조성하고 있어요. 굉장히 조금 할 얘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3번 4번 매출 감소로 인한 월세와 관리비 또한 인건비도 좀 포함되어 있죠. 대한 부담으로 폐업과 우리 트레이너에 대해 고용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5번 최근이죠. 최근에 4단계가 되면서 러닝머신 속도 제한으로 인한 회원들의 등록 감소나 연기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짚어볼게요. 1번 코로나의 장기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그러죠. 장기화로 인해서 피트니스보다 밖을 찾는 회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뭐가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피트니스 업계에 계신 분들은 정말 이게 다 밖에 계신 분들이 우리 회원이었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매출 타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는 등산 인원이 늘어났고 자전거 동호회가 인원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실내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운동보다는 야외에서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더 많이 회원 이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원에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사람이 있다. 그래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시설만 있었고 인원만 있었고 나머지는 다 피트니스 쪽으로 몰려간 혹은 실내 운동실, 박스니라든지 격투기라든지 댄스라든지 에어로빅, 플라테스, 요가 다양하게 실내체육시설로 몰렸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이제는 그런 회원들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야외 시설을 즐기고 있다는 거죠. 물론 나쁘진 않아요. 정말 좋은 거예요. 저희도 원하는 추구했던 운동의 삶이 피트니스와 이제 바깥의 야외 운동, 다른 사람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권장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너무 이제 과해지다 보니까 역으로 피트니스는 매출이 너무 많이 줄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피트니스 업계가 이제는 많이 이제는 변화하고 있고 변해야 된다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밖을 찾는 회원들을 우리 어떻게 보면 다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런 포인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등록 손실. 이게 크죠.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1.5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너무 많은데 항상 저희 피트니스는 풀린다고 해도 10시라는 시간 제한이 걸려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는 경기도 사람이에요. 경기도 사람인데 서울로 추퇴근을 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6시에서 6시 반 정도에 퇴근을 한다 했을 경우에 보면은 집에 도착하면 8시예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8시에 와서 집 와서 씻고 밥 먹고 하면은 피트니스에 다시 나가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가뜩이나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피곤하고 늦게 왔는데 피트니스까지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로 인하해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등록 손실도 우리 피트니스 관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긴 커요. 12시까지 할 때 늦게 오시는 분들, 회원들이 많으셨었는데 피트니스는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은 7시부터 11시까지가 가장 피크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솔직히. 이때 회원들이 다 몰리는 시간대인데 물론 몰리지도 못할 뿐더러 영업시간까지 단축돼 버리니까 굉장히 등록률에 대한 감소가 이거는 눈으로 보일 정도예요. 장난이 아니죠. 자, 3번. 언론에서 집합운동. 그러니까 실내 운동이죠. 실내에서 단축, 그로백사이뿐만 아니라 실내 운동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참 할 말이 많지만은 실내 운동이 타 시설에 비해서 생각보다 이제는 코로나 발생률이 높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경계를 좀 심어주자는 마음에서 언론에서 많이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좀 이거는 언론에 서운한 기회도 하지만은 코로나가 안정화될 수 있다면 저희가 인내하고 감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3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이게 중요하죠. 코로나가 와가지고 매출 감소로 인해서 월세와 관리비. 이게 제가 다음 페이지에 써있지만은 월세와 관리비가 뭐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핀랜스는 거의 다 뭐 10평, 15평짜리는 없거든요. 대부분 기본적으로 실평수 한 60에서 150평, 200평, 많게는 300평인데다가 이게 그런 데가 아니고서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이제는 횡수를 지니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월세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휘트니스에서 적게 내는 월세 부분이 한 300에서 400 정도 많이 내는 부분은 500에서 700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 따른 평당 관리비라는 게 또 붙어요. 그 평당 얼마 얼마 관리비 그에 대한 또 소모품비 이것저것 기타 붙으면은 이게 엄청나게 뭐 월에 비출이 커지는 거거든요. 고로 인해서 내가 트레이너 애들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트레이너 직원분들을 왜냐하면은 인건비가 나가는 게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줄여서도 내가 쓰로 쓰로 하려는 거기 때문에 아유 감사합니다. 관장님 몸이 너무 좋으세요. 아닙니다. 지금은 그 인건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모로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너 분들도 지금 이제는 더 이상 헬스장 쪽이 아닌 다른 쪽도 많이 가신 분도 많고 지금 피트니스 업계는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거죠. 런닝머신 속도 제한으로 인한 등록 감소와 연기 아 이게 참 우리 관장님들 혹은 트레이너 분들 할 말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은 오늘은 말을 많이 좀 줄이고 조금 안전한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런닝머신 속도 제한이라는 게 시속 6km가 붙어있어요. 근데 이게 시속 6km라고 뛰지 못하냐? 아니에요. 뛰려면 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라에서는 국가에서는 육토시선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뛰지 않는 회원은 그만큼 뛰지 말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각자 관장님들은 방역수칙에 준수해서 회원들을 뛰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 중이신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런닝머신 나 헬스장 가서 런닝머신 밖에 좀 뛰고 갈라 그러는데 그것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럼 거면 나 차라리 공원이나 밖으로 나갈래?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은 나 런닝머신 시속 6km 끝나면 다시 올게요 하고 연기라든지 재능력 취소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물론 뭐 나라의 지침이 따라야 되니까 뭐 따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뭐랄까 리스크가 된다는 거 굉장히 피해가 된다는 거 일단은 뭐 현상화 문제예요. 문제인데 뭐랄까 좀 좀 이거를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에 대해서 부정, 부패, 비대만 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러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일단 먼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시작할게요. 아 참 다들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제가 이제는 어떻게 관장님들의 공감을 하냐면 저는 코로나 시기에 오픈을 했습니다. 큰 자본을 들여서 2020년 3월 행복한 희망으로 단지 내 피트니스만 하다가 이제는 PT샵을 이제 오픈하게 되었죠. 근데 제가 오픈할 때 하필 코로나 3단계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픈데 영업신고는 해놓고 홍보물자도 나가야 되는데 문만 열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픈날과 동시에 코로나 3단계가 시작이 돼가지고 장기화에 따른 또 영업정지라든지 여러 번여 있었고 그래도 같이 시련이 닫혔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은 대부분 몰라요. 이제는 여기 창업하실 준비하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창업하신 분들은 공간 갈 텐데 회원분들이 진짜 모르는 게 이제 회사장에 월 지출이 대충 얼마큼 나오길래 너네가 그렇게 불평분만이냐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납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PT샵 100평이었어요. 작게 하는 케이스는 아닌데 100평 기준으로 나가는 월 지출이 깁니다. 일단 월세가 부가세 포함해서 300만원 정도가 나갔었어요. 그리고 관리비는 평당 뭐 싼 데는 13,000원 12,000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리비 저렴하게 들어서 평당 12,000원이 나와서 120만원 정도가 매달 고정 지출로 나갔었고요. 인건비 처음에는 헬스장에도 그런 게 있어요. 헬스장 오픈하실 분 아시는데 오픈빨이라는 게 있어요. 오픈빨. 헬스장에 새로 오픈하면 홍본물자라든지 이벤트를 많이 해가지고 오픈하기 전부터 이벤트를 많이 해가지고 오픈 딱 했을 때 회원들을 쫙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트레이너들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손님은 많아졌는데 PTR 트레이너가 없으면 그거는 적자이기 때문에 오픈하기 전부터 트레이너를 많이 고용을 해놔요. 그에 대한 2명 정도 최저시급을 지키면서 드리려고 하면 240만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로 인해서 월평균 665만원. 이게 기본 고정 지출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가지 알아야 될 게 헬스장을 오픈할 때 제가 얼마를 드렸을까를 생각해보면 나중에 이제는 그거는 심화 과정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평균적으로 헬스장 오픈 비용 얼마나 들까요? 라고 했을 때 2억에서 2억 5천 혹은 3억 정도까지 드는 게 평균이에요. 그게 이제 시설 기구를 어떤 거 쓰고 어떤 위치냐 혹은 보증금은 얼마나 했다가 틀린데 얼추 한 2억에서 2억 5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1억 가까이 대출을 받았던 것 같아요. 1억 가까이 대출을 받았었고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하고 원금까지 같이 원금 균등 사는 재량이고 저는 이자만 내고 있었거든요. 그 이자까지 합하고 한다고 하면 얼추 한 700만원 정도가 나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매달 700만원이 진짜 순수하게 나가는 시점에서 제 생활이라는 거는 아예 꿈도 꿀 수 없죠. 진짜 기름들 돈 가지고 기름들 돈이 아까워서 자전거 탐고 다니고 걸어당기고 밖에서 누구든 만나서 밥을 식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진짜 도시락을 집에 싸기도 하고 참 도시락을 다 외제를 틀에 나와서 싸서 댕기지만 닭감살 주문할 도용이 없어가지고 정말 막 쩔쩔 굶는다든지 이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좀 괜찮아졌다가 다시 영업정지가 생겨버리면 회원들이 그래요. 어? 또 코로나 3단계네. 그럼 나는 이제 운동 안 할래. 하고 환불이 100만원 정도가 두세 명만 터져도 PT샵은 금액이 크잖아요. 그만큼 저희는 100% 환불을 해드렸기 때문에 수업 외적으로는 100% 환불을 해드렸어요. 저희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 환불을 해드렸을 때 약 100만원에 싸웠는데 실제로 많이 나간 달에는 300만원 이상도 됩니다. 그러면은 등록했다가 나가는 비용까지 따지고 뭐하고 이것저것 생각해보면은 이 비용이 실제로는 7,800만원 썼지만은 1000에서 12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현실인 거죠. 월에 한 달에 한 달에 수익을 버는 건 순수익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제 순수익은 실제로는 한 2,300에서 3,400 정도가 남았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번 적자가 날 때 혹은 이렇게 평균 손실이 일어날 때는 1000만원 적게는 700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으로 손실 날 때는 정말 통장에서 숫자가 빠져나가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정말 사람이 그때부터 그로기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로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헬스장을 오픈 중에 생각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최소 1년치의 월세를 들고 시작하셔라.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1년 가까이 되는 월세를 갖고 시작했지만은 그게 제 착오였던 거죠. 겨우 그 금액 가지고는 3, 4달도 못 버틸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었죠. 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 타격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월평균 매출이 45.7%라고 그러는데 저희 휴네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휘트니스 같은 특성상 대면이 많고 또 실내 집합운동 시설이고 한 번 등록하면은 또 장기간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매출 감소가 좀 더 심했다는 거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낮에 사람이 가서 밥을 식사라도 하는데 저희 휘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타임 장사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전에 한 타임, 중간에 조금, 저녁에 큰 타임이기 때문에 몰리는 시간대로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휘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대비 매출 감소는 훨씬 더 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는 헬간모라든지 스포드림 여러 관장님들의 글을 보고 제 주변의 지인들을 만나다 보면은 실제로 매출 감소가 뭐 80% 이상이다 90% 이상이다 뭐 이거는 매출이 없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3단계에서 2단계로 풀렸다고 해도 그게 뭐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다시 등록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안 와요.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위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실내체육시설 가면 왠지 뭔가 무일이 생길 것 같아. 아 막 왠지 나중에 운동 오래 못하고 흐름 끊길 것 같아. 이런 다양한 그런 심리적 위축 자격 때문에 매출 감소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아 정말 주변에 폐업하신 분들 많고 유명 유튜버 분들도 유명하신 유튜버 분들도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셨어요. 그만큼 매출 감소가 엄청 심했다는 거예요. 많은 관장님들 지금 이 얘기에 공감 가실 거예요. 정말 힘내게 사셨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코로나를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피트니스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볼까 해요. 자 코로나가 트렌드를 바꿔놨어요. 소비의 트렌드. 다섯 가지를 크게 이제는 항목을 줄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같은 경우에 코로나에 피트니스의 직격타이 되는 언택트. 원래는 택트를 해야 되는 건 비상인데 이제는 대면을 안 하고 해야 되는 언택트 소비 문화가 먼저 크게 발생이 됐어요. 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은 채 소비하는 비대면 방식의 소비 소비 문화 언택트 소비 문화라고 하죠. 이 언택트 소비 문화는 어떻게 보면은 이전부터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 겪기 전부터 이미 겪고 있었었는데 코로나가 이제는 이후에 좀 더 그게 좀 더 확청돼서 좀 더 강화된 심리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게 언택트 소비 문화. 그 다음에 홈코노미.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홈트레이닝을 어떻게 이제는 홈트레이닝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적 수익을 유발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홈코노미가 노려야 될 시점이에요. 홈코노미는 집에서 이코노미. 그러니까 집에서 경제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다 만들어놓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는 홈트레이닝을 우리가 어떻게 유발할 수 있느냐 언택트와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가 저걸 끌어낼 수 있느냐가 오늘의 마라의 관점인 거고 본원적 가치중시. 본원적. 세 번째죠. 본원적 가치중시. 이 본원적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굉장히 형성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건강, 안전, 생명, 환경, 행복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피트니스에 중요한 건 뭐다? 건강과 안전, 생명이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키워드를 잡고 첫 번째, 두 번째를 잘 타겟팅을 잡는다면은 앞으로에 있어서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에 있어서 운영 방침도 좀 많이 바뀌고 그렇게 변화해야 되는 시점 중에 하나라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불안케어. 감염의 불안감에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라든지 우울감으로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죠? 우울감으로 마음을 이제는 마음을 위안하는 불안케이스. 소비 확대, 위생 제품들을 구매하거나 심리적으로 작은 행복이지만 우울감 떨칠 수 있는 상품. 자, 이게 뭘까? 운동이에요, 운동. 쉽게 말해서 우리 피트니스 계열에서 봤을 때는. 이 홈트레이딩을 얼마나 도파민을 많이 분비시킬 수 있고 아드레날린을 많이 분비시킬 수 있냐에 따라서 이런 불안케어까지 우리 피트니스 요소는 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케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소비 이점 중에 하나고 에고이즘. 에고이즘. 에고이즘이 다른 말입니다. 이기심, 이기적인 심리를 말하는 건데 이제는 이게 소비 트렌드에 변함했을 때 에고이즘은 이기적인 심리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개인적으로 정말 옛날처럼 불필요한 소비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5대 소비 트렌드 벌리는 문화. 여기서 이제는 우리 피트니스는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타겟팅 잡아야 될 거는 에고이즘. 뭐 다 저게 5가지가 다 우리가 타겟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언택트, 홍코노미. 이 두 가지를 일단 첫 번째로 묻고 본원적 가치 중심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약간 패스한다고 해도 언택트, 홍코노미, 불안케어, 에고이즘.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완벽하게 잡아서 간다면 피트니스도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계속 경쟁력 있게 코로나가 더 심한 게 온다고 해도 우리는 경쟁력 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발빠른 코로나 대응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지금 같은 낙수나만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요.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본원적 가치 중심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떻게 케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언택트, 홍코노미, 불안케어, 에고이즘. 이 네 가지를 타겟팅을 잡고 한 번 강의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 우리 홍코노미랑 언택트문화. 비대면 회원관리예요. 여기서 바로 이어지는 게 비대면 회원관리인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제 실제 사례입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막 3단계 처음에 있고 두 번째 3단계 8월 달에 또 있었죠. 그리고 연말까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너무 손실이 컸어요. 너무 손실이 크다 보니까 이게 헬스장을 오픈한 지 두세 달 만에 바로 그로기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 이걸 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혼자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모든 일을 가지고 있는 셀폰, 휴대폰 있잖아요. 이 휴대폰 가지고만 카카오톡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 회원들과 거리 소통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소통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언택트라에서 소통감이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계속 회원들과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소통감을 유지하면서 운영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대면 회원 관리에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페이스톡, 카카오톡에 있는 기능이에요. 페이스톡을 이용해서 실시간 홈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 질문 들어왔네요. 휘트니스를 찾아오고 싶어 하시는 회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게 비대면 회원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같이 회원과 만나서 공원에서라든지 야외 시설에서 일대일로 만나서 둘 다 마스크 쓰고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집에서 하면 집중이 안 돼요. 집에서 하면 뭐가 안 돼요.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페이스톡만 좀 비대면만 강요할 게 아니라 야외 같은 공간, 일대일. 둘이 모이는 건 전혀 집합에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 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회원과 만나서 같이 공원 같은 데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트레이닝도 하고 놀이터만 가도 철봉도 있고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 있는 철봉 가지고 이제는 등을 같이 트레이닝하고 가난 소도구, 밴딩이나 덤벨 같은 거 가지고 이제는 트레이닝을 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한다고 해도 우리가 비대면 회원 관리와 대면 회원 관리 두 가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피트니스 문을 못 열어서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회원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같이 즐거운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는 게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비대면 회원 관리 다시 들어가 볼게요. 페이스톡을 이용하는 거예요. 페이스톡. 페이스톡. 얼굴 보면서 서로 실시간으로 회원님, 자,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회원과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덤벨과 밴딩 같은 거 이 소도구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지금 비대면 회원 관리 때문에 회원들한테 그걸 구매하셔라 하기에는 조금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휴네스에서 그 덤벨을 깨끗이 소독을 해서 회원들께 배달해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아실 거예요. 회원들과 우리가 멀리 살지는 않아요. 굉장히 회원들 회사장 주변에 근교에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 회원들의 맞춤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찾아가서 덤벨이랑 밴딩 같은 걸 드리고 자, 이번 주 월, 수, 금, 매시매시, 페이스톡을 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비용을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수업에서 까시든 안 까시든 그거는 우리 트레이너 나름대로 이제는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환불 사태만 안 일어나게 최소한 환불이라도 안 일어나게 저는 무료로 좀 트레이닝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대부분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전에 이제는 그 회원들이 그 회원이 내한 인바디 자료를 보고 이 회원이 어떤 어떤 운동을 진행하다가 지금 멈췄으니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다고 프로그램을 먼저 다 짜세요. 다 짜가지고 그걸 카톡으로 먼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그 회원이 집에 계신 시간에 찾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매시매시의 시간이 괜찮은 사람 매시매시의 덤벨이랑 소독을 드리고 전 다시 제 집에 오는 거예요. 뭐 집에 와서 제 방에서 페이스톡을 연결한 다음에 자, 오늘 운동할 건 무엇무엇입니다. 이렇게 방송하듯이 진행을 서로 라이브 방송 진행하듯이 서로 그 자리에서 소통을 하면서 바로바로 운동을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회원들을 찾아가서 다시 그 덤벨을 받고 다음 수업 있는 회원한테 갖다 드리고 다시 그 대면 접촉이 좀 부담스러워지다면 다시 집으로 와가지고 또 매시매시의 연락을 잡아서 또 운동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원과 원활한 소통을 하면서 비대면 회원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앞으로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계속 대면을 원하시는 분들 있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고 나서 소비자의 심리도 변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도 난 관리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지금 코로나라는 기회가 코로나라는 일이 왔을 때 우리는 미리 이런 걸 트레이닝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이제는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코로나가 아니어도 비대면 회원을 원하시는 비대면 관리를 원하시는 회원들을 위해서 흔히 말해서 온라인 PT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좀 온라인 PT랑은 다른 개념으로 왜냐면 온라인 PT는 불특정 다수지만은 이거는 내가 아는 내가 트레이닝 했던 사람 혹은 내가 트레이닝을 언제든지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한해서만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변해야 될 언택트와 홍코노미 중의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동영상 촬영 및 영상의 활용 자, 요즘에 이슈가 뭐예요? 개인정보가 또 하나 이슈되고 있지. 개인정보 코로나에 그 방명을 적는 것도 개인정보 때문에 요즘에 QR로 많이 바뀌고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게 뭐냐 나는 페이스톡을 하면 어쨌거나 나도 보지만은 내 환경도 보여줘야 돼. 이런 쌍마냥 매체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나를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럼 내 주변에 집 주변에 환경도 드러난다는 거지 그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많으실 거라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하나하나 찍어드렸어요. 집에서 그분의 이제는 얼굴을 떠올리고 그분의 유연성을 가정하고 그분의 모든 트레이닝을 해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내가 운동 프로그램 만드는 거예요. 로잉을 한다. 근데 이분이 뭐 흉가에 유연성이 떨어져. 그러면 상태를 세우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잘못하면 슈러그가 돼버리는 동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디에 걸어가지고 딴게는 롬폴리라는 동작 비슷하게 밴딩 가지고 트레이닝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집에 문고리 없으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마 집에 웬만한 분들은 현관문이라도 문고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문고리에 엮어서 묶어서 땡기시는 역할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지금 환경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회원들한테 누구든 있을 법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트레이닝 방법을 내가 영상을 찍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좋은 게 앞으로 나갈 반향인데 저는 여기 보시는 관장님이라든지 오픈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께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유튜브 채널을 다 개선하셔라 이거예요. 헬스장마다. 왜냐하면 우리 체육관에 왔을 때 이게 굉장히 다른 데로 활용도 높은 게 OT를 1년 내내 해줄 수도 없는 거고 OT를 오는 사람이나 다 트레이닝 시켜줄 수는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쵸? 회원은 30명인데 트레이닝은 2명밖에 안 돼. 그럼 그 트레이닝은 2명 수업하고 있으면 처음 오신 분들은 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때 다가가서 죄송한데 오늘 뭐뭐할식으로 있으면 저희 유튜브 동영상이 어디어디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가셔서 오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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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유튜브로 만들어 놓으면 회원들도 가서 되게 소외받는 느낌 안 나고 내가 기구를 다룰지 모더라도 유튜브 영상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글을 보고 따라하려고 그러세요. 글을 보고 그림이나 그러면은 트레이너 오래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회원들의 그거 동작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하신다는 거. 그런 트레이닝의 자세 하나하나를 유튜브로 해서 주의할 점 같은 걸 다 담아놓으신다면은 회원들 앞으로도 언택트 시대가 아니어도 대면 시대에는 이거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는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영상 촬영을 한 다음에 고객한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동작을 한 번에 길게 하지 마세요. 넘겨보다가 두세 가지 동작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1분에서 1분 30초 최대 그런 동영상 짧게 하면은 뭐 30초에서 50초 선으로 끊어가지고 여러 가지 파트를 만드는 거예요. 등운동 파트 예를 들어 가슴운동 파트 하층운동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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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별로 만들어서 회원들한테 오늘은 뭐뭐뭐 해야 돼요. 뭐뭐뭐 해야 돼요. 하고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동영상 하나하나를 그러면 그 자체가 프로그램 엑사이즈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회원은 아 이런 프로그램이 나한테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인데요. 될 수 있으면은 뛰는 동작 많이 넣지 마세요. 실제로 저는 회원들한테 뛰는 동작을 굉장히 많이 권장해드렸다가 밑에 집에서 민원 들어왔다고 밑에 집에서 민원이 넘어야 들어왔다고 밑에 시끄럽다고 찾아왔었다고 이런 동작이 이런 우스갯 사례까지 굉장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는 뛰는 동작은 됐으면 최대한 하시 마시라는 거 됐으면은 뛰는 거 말고 제자리에서 가볍게 웨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제자리 버피 같은 거 있잖아요. 흔히 할 수 있는 제자리 버피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시간적인 거에 구애받지 않아요. 영상을 보내놓으면은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새벽에 뭐 일이 끝날 수도 있고 밤에 일이 끝날 수도 있고 새벽에 뭐 운동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영상을 하나하나 본인이 보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 되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어요. 저는 이게 고객님들이 아직도 그 영상을 보면서 운동하시는데 집에서 요즘은 같이 코로나가 또 시국이 좀 위험해질 때는 지금도 그 영상 봐요. 뭐 관장님 이거 영상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추가 추가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제가 더는 더 추가해서 영상을 보내드리고 회원들과 계속 교류가 돼요. 그게 뭐냐면은 회원들이 환불사태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거나 회원들이 왜 환불사태가 안 일어나냐면은 이 중심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를 알고 나에 대해서 내가 지금 트라이노 트레이닝을 만든 사람이 저 사람이야. 그러고 난 저 사람을 벗어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편해. 우리 왜 머리도 그렇잖아. 깎는 미용사도 계속 깎게 될 거구나. 그러지 않아요? 이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을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계속 깎게 된다는 거예요. PT샵도 한번 가면 그 PT샵만 웬만해서 트레이너가 정말 좀 잘못되지 않은 이상 그 PT샵을 계속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인해서 어떤 각자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각자 중심으로 인해서 회원들에게 딱 중심축을 제공하고 회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제공한다면은 그분이 언젠간 비대면 시대가 끝나고 대면 시대가 다시 왔을 때 안전한 대면 시대가 왔을 때 분명히 다시 헬스장으로 찾아와서 PT를 끝나는 거 선생님 따라간다는 거 너무 멀리 가지 않으면은 가까운 데 있거나 혹은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이라면은 그 선생님 찾아서 꼭 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로 이런 거를 지금부터 많이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도 이거 외적으로 블로그 관리도 있긴 한데 그거는 조금 요즘에는 이제는 영상이 아니니까 양상이 아니고 단반영 매체 너무 심각한 단반영 매체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동영상 촬영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권장해드려요. 이 두 가지만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관불사태를 엄청 많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회원 단톡방을 활용한 식단공유 자 지금 너무 PT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죠. 우리 GX그룹 강사분들 혹은 일반 퍼블릭 센터라고 그러죠. PT센터가 아니라 퍼블릭 센터 회원을 관리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럴 때는 단톡방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내가 1대1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내 주변의 회원들을 프로필이 오픈되지 않은 이제는 단톡방에 초대하면 가상 프로필을 등록할 수가 있잖아요. 가상 프로필로 다양하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마치 게임을 즐기듯이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식단을 잘 지키는 회원들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 이벤트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프로필이 공개되는 거를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걸 꺼려하는 회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난 저 회원이 너무 좋아 저 회원이 알고 싶어 근데 단톡방에 같이 굴롭돼있어 그럼 개인적으로 쪽지도 보냈어요. 그러면 굉장히 서로 불편해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회원 두 명을 잃게 되는 그런 불상사도 발생해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개인 프로필이 단톡방이 이제 프로필을 변경해서 원래 이제 주인군은 누군지 알 수 없게 그렇게 프로필을 변경해서 참여하는 회원 단톡방을 하나 만드세요. 그러다 보면 이 같은 룰에서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세요. 회원들도 실제로 내가 해보니까 거의 안 나가실라 그러더라고요. 그 방에서도 물론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계속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어때요 우리 식단 봐주고 서로 얘기하고 어떤 거에서 서로 공유하고 트래너가 대부분 근무시간이 새벽 6시부터 저녁 11시 12시까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아무리 신문물에 뒤쳐질 수도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뜨긴 하지만 그래도 뒤쳐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회원들이 더더욱더 빨리 캐치해가지고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거를 나중에 식장 짜드릴 때 써먹을 수도 있고 정부의 교류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 방은 점점 프로세스적인 요인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방에서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또 어떻게 돼? 그러면 방을 만든 나는 또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중심축이 되다 보니까 또 여기서 벗어나지가 않아. 이 에어리언 내가 갖고 있는 회원들은 파트리스트는 계속 내가 갖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코로나 3단계가 되던 뭐가 되던 간에 그 회원들은 화물사태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거의 안 일어난다. 멀리 이사를 가든가 혹은 뭐 안 좋게 실직을 한다든가 이런 이상이 안 이상은 거의 안 일어난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냥 공유만 해놓고 피드백이 없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식단을 잘 지킨 회원에게 이벤트성 소정의 상품이라든지 선물 제공을 해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회원들이 그래. 그렇잖아. 우리도 뭔가 잘 지켰을 때 어떤 피드백이 자그맣게 커피 쿠폰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나라도 있으면 그 회원은 계속 그런 것 때문에 피드백을 얻고 점점 자신감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이 다이어트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자신감을 얻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식단을 잘 지켰을 때부터 자신감 작은 거에 피드백을 자꾸 얻고 난다면 나중에 커다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커다란 성과를 얻다 보면 프로필을 내고 그 프로필을 찍게 되실 거고 그런 프로필들이 결국엔 나의 커리큘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이제는 3년 뒤 5년 뒤에는 그 프로필과 커리큘럼이 쌓여가지고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이제는 트레이너를 하면서 혹은 관장을 하면서도 고정된 회원이 있는 한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이 식단 공유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언택트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거를 계속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그죠? 쭉 보시다 보면은 이 코로나 장기 타격에도 계속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한번 상처로 받고 나서는 이 언택트 홈코노미 그 다음에 에고이즘 그 다음에 브라운 케어 이 네 가지 요소만 우리가 이 비대면 언택트로 작곡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저희는 절대로 이제는 적자 상태가 일어나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최소 어느 정도 약간 손해는 감소는 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뭐 적자가 나가지고 폐업의 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걸 잘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은 좋겠네요. 중간중간 질문해 주셔도 괜찮아요. 비대면 회원관리라든지 뭐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영상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괜찮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말씀 못 드린 거인데 동영상 촬영 영상의 활용이 이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제가 왜 이걸 한 번 더 강의가 다시 들어가냐면은 이 활용도가 유튜브로 활용하다면 채널 수익이 또 개설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앞으로 이제 모든 트레이너들이 계속 자기만의 이제는 커리큘럼을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트레이너를 준비하시거나 혹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미리 업로드를 많이 좀 해놓으세요. 본인이 찍어서 핸드폰에 갖고 계셔도 되고 유튜브에 올리셔도 되고 계속 어떤 본인만의 블로그에 올리셔도 되고 본인만의 동영상을 계속 커리큘럼을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운동하는 모습 본인이 회원들 가르치는 모습 혹은 본인이 어떠한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 차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대면과 비대면이 함께하는 시대예요. 아 저한테 PT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PT는 지금은 이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한테 뭐 PT를 받으시려고 하시면 감사하는 마음이지만은 제가 여기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나중에 제 프로필 제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로 몰래 쪽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개적인 방송 중이어서 이 동영상을 촬영 아 이거 어디까지 아 거기까지 하면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 우리가 이제는 동영상 촬영을 해서 커리큘럼 만들어서 회원의 바디 프로필까지 나는 이렇게 찍게 했다 이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찍어놓으면은 누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비대면 채널 중 어떤 채널이 활용하기에 가장 효과적이었나요? 비대면 채널 중 비대면 채널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페이스톡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봐요. 페이스톡 페이스톡이 생각보다 여러분 젊은 층과 노년층을 잡기에는 이 페이스톡이 가장 좋았던 것 같긴 한데 저는 뭐가 더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동영상 촬영 및 활용 같은 경우에는 나의 고정 회원을 만들기 좋았던 것 같아요. 딱 저만 고정되어 있는 회원들 저를 벗어나지 않게 환불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혹은 이후에도 입소문을 타가지고 계속 재등록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이 동영상 촬영 및 활용이었던 것 같고요. 비대면 회원 관리는 어떤 회원을 꾸준히 처음 보신 회원 저랑 아직까지 안면이 없는 그런 회원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질문은 한 번 정도 다 받은 것 같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에 2부에서는 좀 더 심화 과정 이걸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지 과거는 앞으로의 이런 활용들을 거쳐서 앞으로의 어떤 피트니 시장이 더 발달할 것인지 앞으로의 피트니 시장은 어때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있으시면은 제가 또 다시 잠깐 파트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